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데블스 플랜에 초대되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만 플레이하십시오 우와 대박이다 손을 끼쳐 여기서 혈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우리 행동에 제재를 가하려고 한 것 같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 알죠 지금 건무수수를 다 쏟아내고 이렇게 했다고? 이거라고요? 형님? 어디서 갑자기 착한 척이야 이거라고요? 이거라고요? 101 un